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황금나침반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개깔리적 공장창고 경매물권으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타경 22714번입니다. 감정가는 63억 3,797만원이며 토지면적 1,718평에 건물면적 1,205평, 제시의 207평에 이래 유찰되어 감정가 대비 70% 가격인 2차 제재가는 44억 3,658만원입니다. 보증금은 4억 4,366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3월 17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공장창고 경매물권은 바란시계문천 서측 인근으로 서해안고속도로 바란IC와 평택시흥고속도로 조함IC 생활권이며 주변에는 장안첨단 1단지와 2단지 일반산업단지 등이 위치하는 곳입니다. 공장 및 창고 경매 입찰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치득할 경우에는 토지를 매봐야 신축할 경우에 비해 많은 수고와 경제적 비용 그리고 제도적 제한과 각종 부담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부담금과 대체조성비 그리고 수도권의 경우 공장과 창고 총장 등으로 인한 설립 자체가 불가한 곳이 많기 때문에 이미 설립된 근무를 경매로 낙찰받아 운영하는 것이 훨씬 큰 경제적 이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장과 창고 등의 운영 및 이전에 있어 산업 직접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요구도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도시지역 중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내 위치한 공장일 경우 제약사항이 많을 수 있으므로 해당 강공수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경매 낙찰 후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하고 다시 매도해야 하는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매를 통해 공장 및 창고를 취득 시 유의사항으로는 무엇보다 산업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물류 및 도로 펼치상과 전기 및 수도 이용 현황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제작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는 추후 집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이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좋은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경영상 노동료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이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인원 충원 가능 여부와 공장 및 창고 위치도에 대한 인지도 기반 시설 부분도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과금의 민업 여부를 사전에 체크해서 연체금 발생 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하며 산업 폐기물의 처리 의무 또한 대부분 판례상 낙찰자에게 있으므로 공장 및 토지 내부 방치 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이렇듯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준비하여 공장 및 창고를 법원 경영을 통해 유동화 회사의 간접적으로 낙찰받는다면 행정적, 경제적, 시간적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을 듯 합니다. 경영을 통해 공장이나 창고를 매입하여 사업 확장 및 신기준치를 준비하는 분들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기대합니다. 근본 사건과 같은 공장의 경우는 그 수요가 매우 다양할 듯 함으로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하성 공장 창고 경매로 진행 중인 하성시 장안면 수천리의 소재 건물은 토지 면적 1718평에 건물 면적 998평으로 감정가는 지난 2020년 8월 기준 63억 3797만원입니다. 이를 입찰되어 감지가 대비 70% 가격인 44억 3658만원을 최저가로 오늘 3월 17일에 2차 입찰이 진행해집니다. 보증금은 최저가 10%인 4억 4358만원이며 입찰은 수원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토지 6필지로 구성되었으며 대표필지의 토지 이용계약 확인을 살펴보면 개깔리 지역의 공장용지로 개별 공시지가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제곱미터당 24만 9700원입니다. 토지 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갱미의 경우 특례에 의해 허가 면제됨으로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상 일반 철골구조 공장 및 사무실 근리생활시설 등 A, B, C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공무상 위반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재무 부과내금은 확인할 수 없으나 입찰된 모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입찰에 참여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 6필지 중 도로 지분과 건물 3동으로 구성된 본 경매사건은 제시해 기계기구를 포함한 토지건물 일괄 매각사건으로 진행 중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보상 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3월 29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저당으로 채권채구액은 30억원입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미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채권총액은 83억 9천공 44만원이며 낙질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이므로 등기상 특이상은 없는 듯합니다. 법원은 매각물건 명세사상 특이상은 없으며 현황조사사상 점유자가 확인되고 있으나 권리신고 등 임대차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예금인 임차인 또는 소유자는 명도시 인도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한다면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는 의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사 한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공장을 낙탈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젤리학이 중요할 듯합니다.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화성제거경영에 얼마 전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서 제3기 신도시 광명 시흥 일대로 확정되고 구고대 위치한 중소형 공장 및 창고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 공장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 점 이는 화성제거경영의 물건의 관심이 집중되는 요인으로 작용 중에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최근 거래 내거 살펴보면 계획관리지역 공장용지의 거래 현황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물건의 가치를 추론할 수 있다면 투자에 매우 효율적이다 합니다. 또한 토지거래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밸류맵 서비스를 통해 인근지역 실거래가 물건의 세비현황까지 살펴본다면 경매물건의 가치평가에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장화면 일대 여러 건의 공장 및 창고 매물 효과가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현황 등을 면밀하게 체크하고 투자 목적과 운영계획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의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 공장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78% 매각률은 49% 경쟁률은 5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3월 10일에 진행된 화성시 남양읍 신남리 공장 경매물건의 경우 무려 27명이 응찰하여 감여가 대비 97.5%에 낙차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화성시 인근 공장 창고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총 15건 정도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근본 진행 물건과 별도로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의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판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화성시 장안면 수춘리 계획관리지역 공장 창고 경매 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과 황금나침판이 소개해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